좌표 북위 37도 27분 49초 동경 129도 0분 51초 북위 37.46361도 동경 129.01417도 37.46361 129.01417 동해 삼화사 3층 석탑은 강원도 동해시 삼화사에 있는 남북국시대 신라의 3층 석탑이다. 1998년 4월 6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 1277호로 지정되었다. 삼화사에 있는 석탑으로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이다. 비교적 높아 보이는 기단은 각 층 모두 내면의 모서리와 가운데에 기둥 모양의 조각을 두었다. 기단의 메니돌에는 별도의 탑신 게임돌을 두어 탑신을 바치도록 하였다. 탑신은 몸돌과 지붕돌을 번갈아 쌓아 올렸는데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규모가 서서히 줄어든다. 여러 군데에 금의가 있고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으나 대체로 잘 남아있고 균형이 잘 잡힌 단아한 모습이다. 기단의 구성이나 별도의 석재로 탑신 게임을 둔 점 등으로 미루어 9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짐작된다. 1997년 4월 대웅전 앞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기면서 해체하여 복원하였는데 이때 위층 기단 안에서 나무 괴짝이 발견되었다. 그 안에는 곱돌로 만든 소형탑 25기와 청동제 불대자 조각 2점, 철조각 6점, 문서를 기록한 종이 1매 등이 들어 있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